쉘 유지 쉘 유지 바로 너 하나 더 아니 계속 주는 거 아니야 이거? 어어 아하 이런 봉지를 먹으려면 어쩔 수 없지 않았나? 어어 지나가 오케이 좋아요 제대로 왔군 근데 이거 그냥 윗길로 통해서도 내려올 수 있던 거 아니었나? 스타 시간이 안되가지고 죽었으려나? 아 진심인가 근데 어차피 망토가 유지되면 쉘 필요 없지 않나? 아니 어차피 쉘이 할 수 있는 거 망토가 다 할 수 있거든요 아니 어차피 눈 뭐야 저거 망토를 줄거면 이거 쉘 유지가 필요가 없어 망토 만능이라 진짜 다 되거든요 어째서 아 제발 구경좀 하자 밑에 어떻게 생겼나 아 망했네 망했네 끝나네 휴 저쪽 무릎을 쳐야되나 했는데 그럴 필요 없었다 B 스위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시작 좋고 오우 크기가 왜이렇게 작아 퍼즐처럼 아 왜이러해 다마가 났니? 아 아니 뭔데 이거 하하 아 어디까지 올라가 아 어디까지 올라가 퍼즐은 아니고 후 안돼 어차피 쿠나무 어차피 못가지고 가고 바닥 어떻게 생겼다고? 저렇게 생겼다고 아 살짝 그만해봐요 제발 좀 히든이 없어요 여기 또? 별리가 있나 아웃노 아 어어 어어 아 엇 컴이 엇 네 보아 엇 오케이 오예 요시 박성현님 안녕하세요 들어가고 어 요시야 반갑다 이 가시의 의미는? 그냥 제발 요시 버리게 하지 말거라 말거라 어 네? 진작에 뛰었어야 했나? 어 저기 왼쪽이구나 저 오른쪽 위에 뭐가 보였죠 방금 뭔데 프로펠러 안돼 뭐가 보여라 오케이 뭐고 요시야 안녕 쥬쥬 뭐하냐 뭐하냐 프로펠러 프로펠러가 바로 먹어졌으면 기록이 나올 뻔 했겠죠? 트롤 이스백 이 문 4개는 전부 다 낚시인가 돌 돌 떨어지고 있는거? 어 이거 불 뭐야 이거 안돼 떨어질생각 없었어 아 오케이 문 3개를 확인을 했네요 문 4개를 확인을 했네요 비즈니스 연결이 안된다고? 아 어 뭐야 뭐 나왔어 뭐 나왔어 뭔가 나왔는데 구름 프로펠러 아 오케이 신 나간다 아 아 비즈니 있을거 같아서 과감하게 못가겠어 선택지 젠장 어 근데 어디로 가도 망한거 아니야? 공개 멍 효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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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열리게끔 건너오긴 했는데요 이게 정석인진 모르겠다 잠깐만 잠깐만요 나 지금 여태까지 뭐한거 아니 문중에 꼬린이랑 연결되어있는 문이 있었잖아 그거 문 들어갔으면 된거 아니야 파이프 아니 프로펠러 먹고 나 여태까지 뭐한거 금강석 천연님 안녕하세요 근데 왜 신기록이지? 왜하네 문이 연결되어있는게 있었거든요 피스위치가 있다 아 잠깐만 떨어진다는 생각을 못했네 아아 점프하세요 히든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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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 빨리 아니 이게 안들어가죠? 와아 딩구돌이님 안녕하세요 오토스크롤 뭔데 스피인 아 바닥을 뿌개써야 했구나 그래서 스피인이야 아 제발 아 제발 안돼요 안돼 이름도 느려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어케 오케 갑니다아 들어가 어어 이브 잠깐만 이거 다음부터는 어떻게 지나가냐? 아 밑으로 나오는구나? 아 오케이 허허 와우 작은내가 큰걸 들어 올려버렷 오우 짧아 진짜 아슬아슬했다 아 오우 와 나 진짜 어이없게 죽는 줄 알았네 와 와 대박 히든 진심인가 다시 들어갈걸 아 꼬리 보너스 안주네 아 마지막 낚시 차라리 문 들어갔으면 살았을텐데 마지막 낚시 때문에 스타를 안줘야지 마지막 낚시 때문에 스타를 안줘야지 이쪽으로 떨어지고 싶은데 아하 역시나 낚시였죠 아 오케이 저 파란색깔 하얀색깔 살짝 보이지 유령이라는 소리죠 히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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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을까봐 빨리 뛴다 아 나오지마 괜찮아요 뭐지 뭐지 아하 진짜 아 진짜 대단하다 아 대박이네 진짜 왜 자꾸 같이 점프하는거야 좋고... 마지막이었나? 요!